엘라스틱 앱 서치로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종민이고요. 엘라스틱에서 Developer Advocates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라스틱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엘라스틱은 유명한 오픈소스 검색 엔진인 엘라스틱 서치와 키바나, 로그스태시, 비츠 등이 포함된 엘라스틱 스택, 과거에는 ELK 스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엘라스틱 스택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엘라스틱 스택과 함께 오픈소스 위에다가 다양한 상용 기능을 같이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상용 검색, 통합 가시성, 보안 솔루션 등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 있고요. 한국에는 20명의 직원분들이 계시고 대부분 직원분들이 원격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2016년부터 파이콘 한국 행사에서 스폰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도 글로벌 파이콘이라든지 글로벌 장구걸스 커뮤니티 등을 계속해서 꾸준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먼저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검색 기능이란 주제로 검색이란 주제에 대해서 조금 깊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엘라스틱 앱 서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에서 엘라스틱 앱 서치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검색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데모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검색이라고 하면 보통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검색이라는 것은 검색 엔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웹 포탈 검색 엔진을 대부분 첫 경험으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다루는 곳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애플리케이션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이런 검색 기능입니다. 그냥 데이터를 찾는 게 다 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만 골라서 보는 기능을 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개발자분들이 흔하게 이해하는 걸로는 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 식당 검색 애플리케이션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 검색하면 떠오른 건 텍스트 검색이죠. 검색 창에다가 찾고자 하는 아이템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제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텍스트 검색인데 여기서도 이제 음식 이름을 넣거나 메뉴를 넣거나 아니면 식당 이름을 넣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식당에 가지고 있는 태그 같은 분위기 좋은 아니면 이탈리안 아니면 중국 요리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텍스트를 기준으로 찾는 그런 텍스트 검색 기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범위 검색이 있을 겁니다. 이제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어느 값과 어느 값 사이에 있거나 같은 범위 검색을 그러니까 레인지 검색을 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할 텐데요. 보통은 이제 숫자라든지 날짜, 시간, 날짜, 시간도 크게는 이제 숫자 범주에 들어가죠. 내가 먹고자 하는 메뉴의 제목을 검색, 메뉴의 그 메뉴 이름을 검색을 하면서 또 이 메뉴가 얼마보단 싸게, 얼마 가격 이상의 이런 식으로 내 예산에 맞춰서 이제 메뉴 가격을 범위를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식당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픈하는, 밤 늦게 가야 되는데 몇 시까지 닫는 그런 오픈 시간을 검색하는 그런 범위 검색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분리형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체크박스 같은 걸로 보통 구현이 될 텐데요. 뭐 여기엔 반려견을 출입한다든지 가능한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달음식이 가능한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베지테리안 음식이 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식의 분리형 검색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할 거고요. 특히나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들 쓰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 중 하나가 내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까운 곳이라는 그런 범위를 검색에 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식당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검색이라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를 쳐서 결과를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슬라이드를 움직여 가지고 범위를 지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체크박스를 이렇게 체크체크 해가지고 분리형 검색을 지정한다던가 지도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도 앱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벌렸다 오므렸다 하시면서 벌리면은 핀이 바뀌죠. 그리고 이렇게 옮겨도 위치로 옮겨도 옮기고 나서 잠깐 기다리면 핀이 다시 찍혀요. 스마트폰에서 손가락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이 행위도 실제로는 텍스트 창에다 그 텍스트를 쳐넣는 것과 똑같은 검색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내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현을 하려면 사실 이제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게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엘라스틱 서치의 텍스트 검색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이제 점수 기반의 풀 텍스트 검색을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과거에 RDB와 검색 엔진이 가지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RDB에서는 라이크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냥 데이터가 인덱스에 저장된 순서대로 있는지 없는지만 내가 찾으려는 검색어가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가지고 그냥 패치만 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렬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내가 찾으려는 실제로 보고 싶은 걸 보려면은 쿼리를 굉장히 넣고 쿼리를 최대한 자세하게 넣거나 거기서 위에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찾아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색 엔진은 턴 프리퀀시, TF는 턴 프리퀀시의 약자고요. 그리고 IDF라고 하는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기준으로 찾습니다. 턴 프리퀀시는 도큐먼트가 찾는 검색어를 많이 포함할수록 해당 도큐먼트의 점수가 높아져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마블 코믹스에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위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언맨 슈트를 찾았어요. 아이언맨 슈트를 찾았을 때 아이언맨 슈트라는 단어가 어떤 도큐먼트에는 10번 들어가 있고 어떤 도큐먼트에는 2번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보고 싶어하는 아이언맨 슈트에 대한 설명은 10번 들어간 그 결과가 실제로 내가 봐야 될 페이지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걸 계산해 주는 게 이제 턴 프리퀀시고요. 이제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검색어 각각에 대한 점수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각각의 검색어가 전체 결과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대로 그 Inverse이기 때문에 점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언맨 슈트를 검색을 했는데 아이언맨이라는 전체 도큐먼트가 100만 개라고 쳤을 때 아이언맨이라는 단어는 검색어는 도큐먼트 만 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슈트라는 단어는 도큐먼트 10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언맨이라는 단어보다는 슈트라는 단어가 더 중요도가 높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주는 게 Inverse Document Frequency입니다. 실제로 이제 위키에서 갖고 온 데이터를 중에서 이제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검색어를 했을 때 점수가 어떻게 나온지를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단어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LS Search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이슨 형식으로 커리를 합니다. 상위 두 개의 그 결과를 갖고 왔는데요. 롤플레잉 뭐 아래 더 많습니다만 두 개만 보겠습니다. 롤플레잉 비디오 게임이라는 문서가 있고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뭐 여기는 제목만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이제 본문 내용에서 이걸 검색한 결과고요. 본문 내용에서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을 때 롤플레잉 비디오 게임이라는 그 도큐먼트는 20점 그리고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도큐먼트는 19점 19.9점 해서 조금 더 얘기가 높아요. 그럼 먼저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 보면은 각각의 턴 프리퀀시를 보겠습니다. 그럼 롤플레잉이라는 단어는 13점을 가지고 있고 게임이라는 단어는 7점이에요. 롤플레잉 전체 도큐먼트 중에서 롤플레잉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도큐먼트는 총 17개입니다. 그리고 전체 도큐먼트에서 게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도큐먼트는 253개에요. 그럼 IDF가 이건 낮을수록 점수가 높은 거니까 게임보다는 롤플레잉이라는 단어에 좀 더 가중치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TF를 볼 건데요. 롤플레잉이라는 단어를 아까 그 첫 번째 롤플레잉 비디오 게임 문서에서 봤을 때 여기는 총 롤플레잉이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문서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총 4번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롤플레잉 비디오 게임이라는 문서가 이 결과가 점수가 높아서 나오게 됩니다. 렌지랑 분리는 건너뛰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엘라스티 서치가 되는 또 이 위도경도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 검색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엘라스티 서치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검색 기능을 만들게 되면은 위치 검색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레이티튜드랑 롱티튜드라는 이름으로 아까 표시한 게 있네요. 쌍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위치 정보 값이라는 특수한 타입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내가 있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게 쿼리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지오 디스턴스 쿼리로 반경 5km를 검색을 하면은 여기 5km 안에 있는 값들 중에 뭐 여의도와 서울역이 걸리네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의도는 어디 서울역은 어디 5km가 아니라 10km 정도로 하면 이제 종로 3가까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레인지를 기준으로 이제 위치 검색도 이제 엘라스틱 서치에서 지원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앱 서치에서도 이 지오 서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데모에서 그것까지는 보여드리진 않을 것 같지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한 검색 엔진 기능을 내가 충분히 다 활용을 하려면은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봐야 될 것도 많고 건드려야 될 것도 많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엘라스터치가 이제 오픈소스는 이 모든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이것들을 굉장히 쉬운 솔루션으로 저희가 다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고 이거를 오픈소스는 아니지만 저희 엘라스틱의 상용 라이센스이지만 대부분의 기능은 또 저희가 엘라스틱 홈페이지에서 이 배포판을 받아서 대부분은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엘라스틱 앱 서치도 대부분의 기능을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엘라스틱의 이제 제품이 크게 세 가지 제품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치, 상용 검색, 그리고 Obserability, 가관 측성, 그리고 Security, 보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저희가 구분해서 요즘은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앱 서치라는 제품은 엔터프라이즈 서치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서치 안에는 워플레이 서치, 앱 서치, 사이트 서치라는 세 가지 제품이 크게 있고 그 중에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이 엘라스틱 앱 서치입니다. 엘라스틱 앱 서치 아키텍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엘라스틱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엘라스틱 서치...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이다네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텐데요. 엘라스틱 서치라는 그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엘라스틱 서치가 검색 엔진이면서 데이터 저장소이기도 합니다.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바나라는 저희 시각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키바나로 엘라스틱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뭐 쿼리를 간단한 쿼리를 한다던가 내가 필요한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만든다던가 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앱 서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나 더 띄워야 돼요. 이제 앱 서치 엔진을 하나 더 띄우셔야 되고요. 이 앱 서치 안에서 앱 서치 프로세스를 더 띄우시면은 이 앱 서치가 이제 엘라스어치랑 연동이 되고 앱 서치에 API 등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 서치는 안에서 각각 그 엔진이라고 하는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하나의 엔진이 하나의 데이터셋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앱 서치를 하나만 설치해놓고 거기에 한 대여섯 종류의 데이터를 다루실 때도 이제 대여섯 개의 엔진을 만드셔서 다루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앱 서치 바이너리를 다운로드 하셔서 엘라스어치, 키바나 앱 서치 다 로컬이나 클라우드에 실행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엘라스틱에서 제공을 하는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엘라스틱 앱 서치 화면인데요. 엔진을 만들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도큐먼트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엔드포인트도 가져올 수가 있고 서치키나 프라이벳 키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앱 서치는 룹이라든지 노드.js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그 각각의 언어에 대한 클라이언트를 제공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래스틱 API로 다 통신을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래스틱 API를 직접 다뤄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앱 서치의 클라이언트는 먼저 이제 PIP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PIP로 설치하신 다음에는 클라이언트라는 패키지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거기에 이제 엔드포인트와 API 키를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만든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이제 인덱스를 한다거나 서치를 한다거나 검색 엔진에선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인덱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색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인덱스를 하거나 서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모든 내용은 이제 깃업의 엘라스틱 오그네지에이션 안에 앱 서치 파이썬 리퍼제토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한번 데모를 통해서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펜치 요기를 하고 자, 그 엘라스틱 클라우드에서 먼저 엔터프라이즈 서치 인스턴스 생성하는 것을 한번 보겠는데요.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엘라스틱 앱 서치 파이썬 화면이고요. 자, 앱 서치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대부분의 도큐먼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파이썬 MPIP 인스털를 엘라스틱 앱 서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디펜던스가 있는데요. 리퀘스트와 pyjwt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클라이언트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클라이언트 객체를 먼저 만드셔서 이 클라이언트 객체에서 활용을 하시게 되고 클라이언트를 로컬에서 사용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로컬호스트에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클라우드에서 쓰시는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엔드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또 차이가 이제 HTTP의 HTTPS가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트루로 해놓으셔야 되는 게 차이점이고요. 자, 그럼 클라이언트 아, 클라우드를 먼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elastic.co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클라우드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사인업을 하시면은 무료로 한 14일 정도 사용하시는 그런 코드도 저희가 같이 드리니까요. 아, 14일간 무료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없으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 삼아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디플로이먼트를 하신 다음에 이제 파이콘 2020 이런 식으로 하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에이저 아마존 AWS 중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그 아마존 AWS에는 서울 리전이 얼마 전에 뭐 지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서울 리전을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엘라스틱 과거 버전이 필요하시면 여기에 뭐 에디트를 눌러서 과거 버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서울 리전에는 과거 버전이 몇 개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더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템플릿인데요. 저희는 이제 앱 서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엘라스틱 엔터프라이즈 서치 템플릿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앱 서치 엔진이 다른 곳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좀 잘 지원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실 수도 있고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이제 뭐 사이즈를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한 달 요금이 얼만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디플로이먼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의 그 배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엘라스틱이라는 슈퍼유저 계정을 이렇게 한번 보여줘요. 클라우드에서는요. 그래서 엘라스틱 슈퍼유저 계정하고 패스워드를 한번 보여주는데 이 화면은 닫고 나면은 다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거를 좀 보관을 하시거나 어디다가 카피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다시 카피를 해 놓을게요. 자 요 계정인데 저 위에 하나가 더 있죠. 제가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파이콘 서울2020 요게 이제 미리 만들어 놨던 건데요. 다 만들고 나면은 여기 안에 엘라스틱 서치 지금 인스턴스 3개가 떠 있고요. 키바나는 인스턴스가 하나가 떠 있고 엔터프라이즈 서치 인스턴스가 2개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 중에서 이제 이 클라우드 아이디와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치에 대한 엔드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되고 런치를 바로 하셔도 됩니다. 런치를 하시면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보셨던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이렇게 넣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거보다는 직접 그 슈퍼유저 계정은 봉인하시고 다른 계정을 적절한 권한의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쓰시는 거를 좀 더 권장을 드립니다. 엔터프라이즈 서치에 들어가시면 두 가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앱서치와 워크플레이 서치입니다. 앱서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앱 엔진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앱서치 엔진을 처음에 하나 만들 건데요. 오늘 사용할 데이터셋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저희가 비디오게임스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위스포츠, 마리오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임, 발매일이겠죠. 예어, 장르, 평점 그리고 닌텐도, 퍼블리셔, 플랫폼 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 엔진 이름을 한번 비디오게임즈라고 할까요? 비디오게임즈 뭐 랭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국어가 있기는 한데 한국어를 한다고 해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뭐 그냥 유니버셜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비디오게임즈라는 엔진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스킵을 할게요. 원보딩을 스킵을 하고 이제 비디오게임즈라는 엔진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오버뷰 화면만 나오는데요. 도큐먼트를 여기다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페이스트 제이슨에서 그냥 도큐먼트를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요. 파일을 여기서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개발을 할 거니까 API를 사용을 해야겠죠. 자, API를 사용을 하실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API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API에 대한 키는 맨 아래 보시면 크리덴셜이라는 요 메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하시면 엔드포인트 액세스와 서치키 프라이벗 키가 나오고요. 자, 먼저 인덱스 파이 프로그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앱 서치에서 클라이언트를 가져오고 이 클라이언트는 이제 베이스 엔드포인트는 이건데 여기서 잠깐 실수하시기 쉬운 게 앞에 HTTPS는 좀 빼주셔야 돼요. 자, 얘는 빼주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끝에 API as v1까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PI 키는 두 개가 있어요. 서치키랑 프라이벗 키가 있는데요. 얘는 서치, 그러니까 공개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데서나 다 보실 수 있는 근데 뭔가 리드라이트를 하기 위해선 프라이벗 키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프라이벗 키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HTTPS는 트루를 하고 엔진 네임은 저희가 비디오 게임즈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비디오 게임즈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의 싱글 도큐먼트를 저장하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도큐먼트에서 다시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쭉 내려가 보시면 인덱싱 해가지고 Create all update single document가 있고 Create all update multi document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엔진을 만들고 나서 도큐먼트 안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도큐먼트를 넣고 클라이언트에다 인덱스 도큐먼트 해서 엔진명이랑 도큐먼트만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큐먼트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까 거기 이 파일에 있던 가장 윗 데이터만 가지고 왔습니다. 클라이언트 인덱스 도큐먼트의 엔진 네임 여기 비디오 게임즈죠. 그리고 도큐먼트를 이렇게 넣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바로 파이썬 인덱스 파이 해서 넣게 되면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데이터가 하나 들어갔다고 지금 이렇게 화면이 리프레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스키마에 들어가 보시면 글로벌 세일즈 예어 네임 장르처럼 이 필드들의 이름이 자동으로 스키마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도큐먼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있는 도큐먼트를 하나하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간 위스포츠 도큐먼트가 여기 있고요. 하나하나 지우실 때는 여기서 딜리트 버튼 누르셔서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울게요. 저희가 다시 올릴 거기 때문에 자 다시 오버뷰로 가겠습니다. 보통은 리프레시 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씩 걸립니다. 자 그 다음은 싱글 도큐먼트는 봤으니까 이제 멀티플 도큐먼트를 할 건데요. 이번에는 그 아까 보셨던 비디오 게임즈 제이슨 파일에서 도큐먼트를 아 이 파일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파일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 파일을 100개씩 끊어가지고 데이터를 100개씩 끊어가지고 슬라이스를 만들어서 100개씩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이제 루프먼을 돌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파이앱 인덱스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은 자 100개 200개 300개 여기에 도큐먼트가 한 4047개인가 4057개인가 정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리프레쉬는 이제 1분마다 디폴트로 1분마다 한 번씩 되는데요. 잠시 잠시 기다려 보시면은 이제 리프레쉬가 될 겁니다. 지금 1800개 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자 이 앱 서치가 좋은 게 이런 그 아날리틱스를 보여줘요. 얼마나 이제 데이터가 세균이 됐고 얼마나 사람들이 쿼리를 했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까 썼던 지금 엘라스틱 클라우드에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치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고 앱 서치 엔진을 생성을 해서 비디오 게임즈라는 엔진을 만들었고요. 단일 도키먼트 세균이랑 여러 도키먼트 세균을 지금 해봤습니다. 그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검색을 하기 전에 자 여기 보시면 쿼리 테스터라는 게 있어요. 쿼리 테스터에서 포키몬 이라는 걸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자동 완성이 되는데 포키몬 레인저 포키몬 배틀 레볼루션 포키몬 에메랄드 버전 포키몬 대쉬라는 이름으로 왼쪽에 보시면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스코어 점수가 여기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스코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포키몬 레인저가 가장 높습니다. 한번 여기서 검색을 프로그램에서도 해보겠습니다. 검색은 파이 앱 서치 파이에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서치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내용을 클라이언트는 똑같아야 되니까 검색에도 아까 프라이빗을 쓰셔도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카피를 하고 엔진을 먼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클라이언트의 리스트 엔진스라는 명령을 쓰시면 지금 있는 엔진에 엔진의 목록을 가져옵니다. 비디오게임스라는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치에서 클라이언트의 서치 그리고 엔진명 그리고 여기다가 검색어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포키몬 검색을 해서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색 결과가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식으로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점수도 있고 네임도 있고 해서 모든 필드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보기 조금 힘들기 때문에 조금 이걸 바꾸겠습니다. 조금 바꿔서 탑 다섯 개만 스코어 점수하고요. 그리고 타이틀 필드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했을 때 보시면은 7.4점에 포키몬 레인저 6.4점에 포키몬 에메랄드 버전 배틀 레볼루션 대쉬 컨퀘스트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신 거랑 똑같을 거예요. 포키몬 레인저 포키몬 배틀 레볼루션 에메랄드 버전 순서가 약간 다른데 여기 점수가 똑같네요. 두 개가 그래서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검색 엔진을 기왕 사용을 하니까 굉장히 좀 검색 엔진을 활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 먼저 필드의 가중치 부여로 검색 결과를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다 올라간지 한번 볼까요? 아직 1800개네. 리프레쉬를 하면 업데이트 되겠죠? 자 여기에 릴레번스 튜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릴레번스 튜닝에 가보시면은 그 전에 스키마를 좀 바꿀게요. 스키마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글로벌 세일즈 일단은 다 텍스트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글로벌 세일즈 같은 경우는 넘버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유저 스코어도 넘버겠죠? 그리고 크리틱 스코어 같은 것도 넘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넘버로 바꾼 다음에 타이브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앱서치가 알아서 데이터들을 재색인을 해요. 근데 이거 직접 하시려면은 이렇게 필드 스키마가 바뀌었을 때는 항상 데이터를 새로 부어줘야 돼요. 그 스키마 섹션을 뭐 리니어도 할 수 있고 익스퍼넨셜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그 그러니까 글로벌 세일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순으로 저희가 이제 다시 점수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쿼리 테스터에 가서 다시 한번 포키몬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포키몬 지금 1등이 포키몬 위 피카츄스 애드벤처 2가 원더 비욘드 3이 에메랄드 버전 4가 플래티눈 버전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요. 아까랑 결과가 다르죠. 이거를 아까 우리 API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포키몬 레인저가 1위였고 에메랄드 버전이 2번째였고 이랬는데 검색을 해보면 여기도 스코어가 잠시만요. 조금 이상한데 어? 다 됐네요. 자 애드부스트가 됐고 다시 포키몬 아 자 포키몬 에메랄드 버전 그리고 포키몬 플래티눈 버전 그리고 포키몬 레인저 포키몬 콜러세움 이런 식으로 지금 순서가 됐습니다. 에메랄드 버전이 13.2고 플래티눈 버전이 11.32 이런 식이고요.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에메랄드 버전이 13.28 뭐 반올림에서 표시가 된 것 같으니까 포키몬 플래티눈 버전 레인저 콜러세움 네 여기는 순서대로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매니지먼트 화면에서 앱서치가 제공하는 매니지 화면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면은 이걸 사용하는 내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건드릴 게 없어요. 내 프로그램은 그냥 API 가져오던 대로 그냥 쿼리만 하면은 그대로 이것들을 다 적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해서 필드 가중치 부여로 검색 결과를 조정한 걸 해봤고요. 동이어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노님 기능이 있는데 그 검색을 할 때 여기서 코리 테스터에서 포키몬이 아니라 피카츄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피카츄로 검색하면 포키몬 피카츄스 어드벤처 이거 하나밖에 안 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시노님을 하고 피카츄랑 포키몬 이렇게 두 개를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피카츄로 검색하면 포키몬도 같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쿼리 테스터에 가서 다시 한번 피카츄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당연히 이제 피카츄가 정확히 매칭이 되니까 가장 점수가 높고요. 그 다음에 다른 포키몬 어드벤처라든지 포키몬 플래티넘 버전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쿼리를 잠깐 수정을 해서 포키몬이 아니라 피카츄 그래서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자 포키몬 파크 피카츄스 어드벤처 그리고 포키몬 에메랄드 비전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시노님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과 뭐 하이드를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큐레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큐레이션이란 메뉴가 있어서 큐레이션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키몬으로 큐레이션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포키몬으로 검색을 했을 때 포키몬 에메랄드 비전 플래티넘 비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포키몬 레인저를 잠깐 특별 할인 세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프로모트 디스 리절트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얘는 이제 프로모션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결과가 다르게 적용이 되게 돼요. 포키몬 콜로세움 GS라는 거는 일단은 뭐 재고가 없어서 일단 숨길게요. 그러면 하이드 리절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아래쪽에 하이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 테스터에 다시 가가지고 포키몬을 검색을 하면은 포키몬 스코어는 1이라서 낮지만 포키몬 레인저가 제일 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좀 크지만 아래에 있어요. 여기에 결과를 해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피카츄니까 얘 포키몬으로 다시 바꾸고요.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포키몬 레인저가 가장 높은 값으로 나오고 가장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포키몬 에메랄드 비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을 만들건 뭘 만들건 검색이라는 그 기능을 구현을 할 때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돼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돼서 뭐 갑자기 뭐 어떤 상품 위로 올려야 돼요. 어떤 상품 갑자기 할인해야 돼요. 갑자기 막 팔아야 돼요. 내지는 어 어디 광고주가 이렇게 우리 쪽에 돈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더 많이 좀 띄워줘야 돼요. 내지는 또 어떤 상품은 갑자기 또 안 보이도록 숨겨야 됩니다. 뭐 그 상품에도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 판매자에 판매하는 회사에 뭐 회장님이 어떤 스캔들에 휩싸였거나 이랬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그 상품을 되게 보고 싶지 않은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긴밀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항상 이제 서비스를 구현하시게 되면 고민을 하시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이렇게 이제 엘라스틱 같은 검색 엔진을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쉽고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잠깐 시간이 남아서 뭐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이제 오버뷰에서 아날리틱스에 가보시면은 이제 데이터가 색인된 것과 아직 클릭은 없어서 그런데 어 아 여기 있네요. 그 탑커리 해가지고 지금까지 또 사용자들이 여기에 막 커리를 많이 했던 그 API 호출 있잖아요. 호출한 통계도 저희가 계속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기 검색어 같은 것도 이제 되게 금방금방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UI라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음 뭔가 실제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면은 시뮬레이션을 한번 간단하게 해 보실 수가 있어요. 화면에 보이실 이제 대표적인 필드가 이제 네임 필드고요. 그 다음에 필터할 게 장르랑 플랫폼 정도로 필터를 해볼까요? 그 다음으로 sort는 크리틱스코어랑 글로벌 세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자 이렇게 해서 URL URL은 뭐 이미지 URL 정도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잠깐 프리뷰가 보이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제네레이트 프리뷰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얘글을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제 화면을 얘가 만들어줍니다. 마리오로 검색해볼까? 이번에 마리오 마리오 이렇게 검색을 하고 서치를 하면 이제 뭐 마리오 카트 마리오 카트 DS가 있고 제가 보시면 얘를 이제 뭐 액션 액션 그 중에 액션만 필터링 한다거나 아니면 뭐 레이싱만 필터링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한다거나 엑스박스 360으로 필터링을 한다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팅을 글로벌 세일즈 내림차 순으로 해서 세계에서 많이 팔린 순으로 이렇게 하신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집 패키지라고 해서 이 화면에 쓰여진 만들어진 이 코드를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파이썬은 아니고 이제 노드.js으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은 참고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계신데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좀 극복이 되고 다음부터는 또 저희가 행사장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엘라스틱의 버츄얼 부스도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팔콘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행사 많이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